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글TV, 의종TV, 인사이트TV, 공동방송 제가 올해 들어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 6시 그리고 필요하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방송을 3번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은 미디어치 변혜 대표님과 좌우 중도합작 토크의 날이죠 다만 작년에 제가 10번 했어요 미디어치랑요 그래서 이번 한주는 쉬고 다음주부터 재개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하은기 소장님과 수요일은 빨간TV를 굉장히 상상력 넘치고 때로는 급진적인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도인데 화요일은 중도인데 수요일은 급진이 되는군요 정체성이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서승만 개그맨님이랑 목요일은 또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화요일 6시, 수요일 6시는 우리 애청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하고 무조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혜 대표님이 현우 손혜원TV랑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한주는 쉬자고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양해드려야죠 작년에 10번이나 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공소 공동소장이자 잘나가는 방송인 임세은 교수님과 저희는 오늘 방송을 하자 새해 첫 주인데 제가 화요일인데 새해 연말 연시에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패거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어서 빨리 안정은TV, 의정TV, 인사이티드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죠 임세은 교수님 요즘에 보니까요 쇼츠가 제가 지금 임세은TV 실무를 제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들려고 같이 동료들하고 쇼츠를 쭉 찾아보니까 50만, 100만에 달하는 쇼츠가 여러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 말고 최근에 이렇게 쇼츠가 많이 나오는 분은 변희재 대표님, 그다음에 박지원, 이재호, 그리고는 임세은 교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세은 교수님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입니다 초대 소장님이었다가 IBK 투자정권 사회이사로 가셨다가 청와대 청년정책관, 그다음에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가셨다가 이제 정치일전 끝났으니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으로 지금 복귀하신 거죠 중간에 제가 교수라고 부른 것은 성공에 대해서 겸임교수로 한 3년 재나가 7일 썼습니다 그래서 소장이라도 부리도 하지만 교수라도 부릅니다 임세은 교수님, 새해 어쨌든 덕담 우리 애청자들 많이 오셨는데 덕담 한 번 하시죠 덕담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도 있고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임 교수님이 들어오니까 쭉쭉쭉쭉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보니까 지금 저를 이렇게 대방송 나가는 거를 많이 이렇게 같이 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또 오셨네요 네, 그 촛불하나님, TGK님, 사랑된 이별님 등등등 핑크볼 많이 계시죠? 네, 네 본인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덕담하기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제 올해는 더 피로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네, 네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덕담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 앉은거 TV, 의정 TV, 인사이 TV들 들어오시고 서로 간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독하기 좋아요도 아직 안 눌렀으면 눌러주시고 네 보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하는 오마이티비 어제 가보니까 오마이티비가 136만을 돌파했고요 서울의 소리, 임생교수님 내일 아침에 출연하시죠? 내일 아침에 임생교수님은 수요일 날 저는 목요일 날 안변의 토크 베네드 필만한데 거기가 94만을 돌파했어요 1월 안에 100만 돌파를 하겠다는 게 백운영 대표님의 목표인데 그 소리, 소리에서는 임생교수님 쇼츠할 때 똑세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데요 애청자분들은 갓세은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똑세은 왜 그런 거죠? 왜? 똑소리나게 잘한다, 똑똑하다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냥 한 거죠 딸이 붙일 게 없으니까 수양이면 민생천재 이런 거 붙이면 아유, 그것도 과도한 거고요 저는 딱히 불릴 게 없어서 그냥 아니요, 똑세은 괜찮은 거 같은데 갓세은은 너무 약간 좀 민망한 거 같고요 똑세은 다 좋습니다 똑소리난다, 똑똑하다 네, 뭐 임블리 난리 났습니다 아, 네, 지금 풋복사랑님, 사랑된이별님, 투푸라나님, PDK님, 핑크볼님, 불구덩이님, 불구덩이님, MS욱조님, 전부 다 푸른꼼님, 다들 응원해주면서 새해에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걱정은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앞에 조금 이렇게 본격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덕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수양님 덕담 한번 하세요 아니, 아니요, 저는 뭐 저기 이미 지금 월요일날 세상 속으로 그다음에 서울에서 서울에서 무속인들, 민주법사, 민주무속인 신법사하고의 방송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백운종 대표, 양희삼 목사님하고 세상 속으로도 했고 오마이티비도 했고 어제만 방송을 세게 오늘은 지금 또 TVS 서리켓 라디오, TVS 라디오 출연하고 아직 TVS에서 안 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잘릴 거야 새로운 사장이 오면 아마 저를 바로 제일 먼저 제거대상 1위 근데 그 가수 풍금님이랑 방송을 같이 하는데 이 풍금 가수님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출연료 안 줘도 좋으니까 시민에서 출연을 낼 테니까 제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방송 계속 출연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변희재 대표가 매블쇼 가서 형급대 변호사한테 되게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같이 못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출연료를 주고 출연할 테니까 그거랑 협상을 잘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아, 못하겠는데 아니, 우리 임 교수님이 지금 제일 잘 나오는 방송인데 매블쇼가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연료를 내가 내고 가겠다 출연료를 받으셔야 출연료를 내시면 안 되죠 지금 서로 모시려고 하는데 임 교수님 지금 방송 어디에 나가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하시죠 화요일날 불교방송 화요일날 불교방송이 격주예요 어쨌든 격주도 하더라도 화요일날 성불하십시오 불교방송 그 다음에 평화방송도 그 같은 날 같이 합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아침에는 불교방송, 그 다음에 저녁에는 평화방송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거 매일 그 누구냐 변희재 대표랑 셋이 했었잖아요 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네 변희재 안진걸 임세원의 좌우 중도합작도쿠 벌써 열 번 했고 다음 주에 휴비례째 수요일에는 오전에 서울의 소리 하고요 남태우 배우님 남태우 배우랑 서울의 소리하고 목요일에는 또 TV조선 저녁에 아, TV조선 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금요일에 이거 스픽스 왁자짓걸 녹화가 있습니다 그 녹화가 아마 토요일날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갔잖아요 스픽스 왁자짓걸 고정 멤버 되신 거 같네요 아니,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왁자짓걸 토크에 변희재 대표 저 그 다음에 김성수 평론가 박영식 앵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이름을 까먹어요 이름 말하지 마시고 정의당이 계신 분이니까 정의당에 못 인사 나왔는데 뭐 퇴진을 퇴진 축구집회를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길래 아, 좀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전에 변 대표님이랑 저랑 집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퇴진 집회 얘기를 둘이 막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듣더니 아, 뭐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이렇게 막 오히려 묻길래 그렇다고 우리는 거의 매주가 간다 그래서 매주 저녁 먹고 그러다 친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하다 뜬금없이 본인 분량이 조금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그래도 팍 들이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되게 착하게 말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안 맞더라고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7, 9년생인가? 7, 8년생인가? 아니, 아니 뭐 그런 개인정보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7, 9년생이라고 아, 본인들이 거기서? 방송에서? 왜 이야기해요? 개인정보를? 제가 7, 9년생인데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셨으면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그분 나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아무튼 스픽스 TV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정치 디프리스 왁자지껄에서 어... 저도 출연했었는데 6만 조회수인데 임교수님 출연분이 7만 조회수를 넘어서 대박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아니, 그거는 아마 정의당 그분이 빌런 짓해서 화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댓글창에 그 영상 보고 빡쳤다고 그러게, 여러분 정의당이 뭐 저희는 정의당, 진보당과 다 힘을 합쳐서 윤석열 퇴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정의당, 진보당을 좋아하기도 하고 절대 비판을 안 하는데 딱 두 가지는 제가 지절해야겠더라고요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지 말아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윤석열이 그렇게 무례하게 10년 인사에 야당 대표들을 무례하게 초동했는데 기본소득당 용현대표도 거부했더라고요 이톤 참사, 오히려 돈 갖다 올렸어요 자기는 거부하고 갔다 근데 정의당 대표님이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 안 좋던데 그 무슨 한담을 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책 한 건 드리고 온 거잖아요 최소한 정의당이 윤석열한테 항의 차원에서 불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초대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초대자도 매우 무례했고 그다음에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아니고 뭐예요? 온례대표랑 둘이 왔던데 저는 정말 매우 실망스러운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아니, 정의당이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착의 비판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었나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 안 한다고 찬성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조정훈이랑 그렇죠 김건희 특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떼야죠, 그러면 그렇죠, 진보의 가치를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날 스피스티비 나와서도 특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공식적으로 거기서는 그 말을 안 했는데 잠시만요, 저는 그게 좀 화났던 진영이 이 촛불집회와 윤석열 태진이 진보의 모든 가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다 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가 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망하는데? 당연히 촛불행동이나 촛불집회나 민생경제연구소나 안진걸TV가 어떻게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고 모든 진보의 가치를 대변합니까? 저희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감히 모든 국민을 또 진보 진영을 대변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엄연히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상민, 그 다음에 한동원의 작태, 그 다음에 김건희의 작태의 분노에서 나오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좀 해줘야죠 그럼요 그걸 모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해서 얻은 의석이 그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그날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임교수님도 막 화나니까 정의당을 좀 과하게 반해버리시네요 아니 그래서 방송을 다시 보다 보니까 또 열받더라고 예예예 아니 지금 TGK님께서 우리 갓세윤 열받았다 정의당 다 뒤졌다 이제 그런데 큰일 아시고 야권연대도 하셔야 되니까 야권연대요? 저야 뭐 길거리 적재세력이지만 임세윤 교수님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대변인 출신이니까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나우르셔야죠 서승만 언니 오셨다 서승만 TV 서승만 개그맨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오마이티비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앉은 걸 제 목소리 뭐 저기 패러디하셨다고 아유 서승만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창피합니다 서승만 박사님까지 와주시니까 그 순간 지금 100여명이 넘어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우이종TV에서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인사이트TV 인사이트TV가 제가 함께하면서 지금 4천명, 구독자 4천명 돌파했고요 우이종TV도 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디션 5만명이 됩니다 네 이제 임세현TV 언제 여냐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인력이 이걸 사실 인력이 아직 좀 확보를 못해가지고 조금 느리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변 대표님도 초대 손님으로 와주신다고 했고 임세현TV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는 변혜 대표님하고 두 분이 아시죠 저를 빼고 그게 더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둘이서 얘기하는 게 더 아니 그러면 변 대표님이 저를 안 쳐다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허공을 보고 얘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서승만 개그맨님이 요즘 방송만 나가면 서승만TV 하실 때나 방송만 나가면 안진걸TV 구독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안진걸TV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6만 9천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1월달 안에 일단 저기 한 8만명까지는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회 얘기를 잠깐 하면 지난 31일날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집회 오셨죠 우리 임재수님 근데 거기에 이제 김용민 목사와 변희재 대표 두 분이 선 무대가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큰 화제죠 오마이티비에서만 그날 집회 콘텐츠가 여러 개 쪼개서 올라오잖아요 변희 대표님 한 40만 가까이 김용민 목사님 것만 20만명 돌파하고 밴드 타카피 공연도 20만명 돌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풀 영상도 20만명 그러니까 오마이티비 것에서만 100만명 넘게 봤어요 집회를 네 그래서 올라가시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촛불집회 했을 때 반대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변 대표가 촛불집회 무대로 올라간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시기 전에 태극기를 갖고 올라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무 의미가 있었잖아요 변대표님 말씀 너무 웃겨 어느 순간부터 저 보수 변절자들 때문에 태극기를 안 들고 태극기 없어지지 모르겠다고 태극기를 내가 안 들고 다니네 태극기가 오염된 거잖아요 모독당하고 보수 변절자들을 들고 다니니까 오히려 안 드시게 됐다 근데 지금 우리 촛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불림민도 무대에 서시지 않았는데 아까웠다 원래 저희들이 촛불행동 집행부에 제안 드린 건 김용민 목사님, 베네 대표님, 임세은 대변인님 필요한 백은종 서울에서 대표님까지 해서 전국을 순회하거나 또는 방송에서 좌우 중도 합작 방송, 좌우 중도 합작 집회 주도하는 분들 못 올려서 결의를 하자 했는데 지금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네 분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두 분으로 어떻게든 줄여달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당선되자마자 파도 운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김용민 목사님하고 네 맞아요 저희는 100일까지 기다렸다가 퇴진 운동을 한 거고 그래서 두 분으로 좁혀가지고 대신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좌우 중도 합작 방송이나 좌우 중도 집회를 주도하시는 임세은 대변인과 백은종 대표님도 와 계신다 그분들은 저번에 무대에 서셨으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그 임 교수님 그때 발언한 게요 위종TV에 쇼츠로 올라갔는데 35만 명이 넘게 봤어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뭐 웬만한 쇼츠로 올라가면 기본이 몇 십만 몇 백만 지금 그 안철수를 만나면 다 떠난다 소리소리해서 그게 150만 받던데요 네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제가 안철수를 왜 떠나는지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짤려버렸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 정작 그 말은 없어 아 아무래도 쇼츠다 보니까 네 재밌습니다 예 많은 애청자분들이 정의당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을 많이 쏟아내시네요 네 정의당이 이런 이야기도 기담아 들어야 하죠 자기 당의 지지자들 당내에서도 분명히 지금 정의당 당원들 민중진보당 당원 녹색당 당원들 중에도 촛불집에 나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당의 골수 지지자들 외에도 범계역 진보세력에서 이렇게 분노에 비판한다면 기담아 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뭐냐 스페이스티비에서 잘 이야기 했으니까 TGK님이 소풀 현장에서 50m쯤에서 봤었다고 하시네요 아 아직 서로 만나지 못했나요 TGK님이 가장 열성 팬이시잖아요 아 인사 좀 하시지 사랑된 이별님 TGK님 와 예 언제든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무대 옆에 항상 계세요 네 그래갖고 저기 지지자들이나 팬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팬심을 좀 충족을 시켜 주십시오 돌아다니 마시고 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자 우리종TV 인사이티비 안영울TV 신년특집방송 벤예 대표님은 설혜원TV로 어쩔 수 없이 가셨습니다 목포에서까지 올라와서 방송 한 달씩 내서 제가 보내드렸고요 찾으실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임생교수님 남태우배님 소리소리 목요일날 변희 대표님하고 제가 안변의 토크 윤석열 태진 그거 하니까 수목 또 소리 좀 많이 봐주십시오 자 오늘 뭐 준비 되게 많이 하셨던데 신년특집으로 아니 너무 황당하게 어떻게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일보랑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일보랑 인터뷰에서 그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일보 인터뷰가 구문이 되어버리잖아요 신문이 아니라 조선일보한테 해주려고 모든 언론에 기자회견을 거부 안 한 거 도구만요 보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 이 기자회견은 거의 관례처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없으면 관례처럼 해왔었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시긴 했어요 그때 기자회견을 아 했나? 아니 한 번인가 안 해가지고 한 번인가 안 해가지고 엄청 비겁하다 비겁하다 막 이런데 지금 언론 안 한다고 근데 전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지들이 기자회견 직권 1년차 하면 정말 2년차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형이 지들이 기자회견에서 패싱 강한 거잖아요 조선일보한테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비판 못하는 언론이 이게 언론이 비판 진짜 어쩌다 이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언론도 자꾸 이게 맨날 고발하니 뭐하고 하니까 겁을 먹은 거 같은데 겁먹을 세력들이 아니에요 너무 무식하다니까요 그냥 무식해서 무서운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또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인성율이 근데 미국에서 로이타에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연습하기로 했는데 맞냐 물었더니 바이든 대통령 표정이 지적해요 그 영상 제가 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가소롭다는 듯이 너 이러고 가면서 황당해하는 표정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그렇죠 뭔 소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영어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잠시 네 nuclear exercis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핵을 같이 실행하고 연습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노 조인트 nuclear exercise 그렇죠 조인트 조인트 nuclear exercise 정확히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우리가 공동 핵 연습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네 핵이 없는데 핵이 있는 나라랑 공동연습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로이터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단호하게 노라고 해요 단호하게 노라고 합니다 그 영상 보시면 표정이 진짜 황당하다 이 표정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바이든 난리면때랑 비슷한 상황이 똑같아요 네 또 바이든 말을 예고하잖아요 뭐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예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기자가 질문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외신까지 몰아가요 외신까지 MBC도 모자라서 그랬더니 또 어디서 그랬지 미국 NSC에서 미국 NSC가 나섭니다 그런 게 없다 안 할 거다 아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NSC까지 나서서 할 수가 없다 일 없는 나라하고 물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렇죠 지금 도대체 말이 정제도 안 되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누가 그냥 이런 거 할 거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냥 헛소리가 짓거리는 거 같은데 진짜 창피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무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한지 윤석열이 진짜 모른다니까요 이래도 전쟁도 날 수 있어요 진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최근에 너무 다행인 게 무인기 사건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우리가 맘대로 뭐 할 수 없잖아요 전시작작권이 다행이 됐으니까 그게 어찌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한테 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전시작작권이 원래 빨리 환수됐어야 되는데 극우 수구냉전기득권센터 이게 지행이 됐는데 오히려 다행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불량난 윤석열 청공 김근희 등이 불량난 못하게 된 측면이 있으니까 역설적인 상황이죠 네 예 예 예 예 예 이번에 이 신년사부터 해서 미국의 반응 등등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게 동맹을 해치고 국익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언론이 가서 질문하는 게 망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도 말 한마디 한마디 실수가 그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저는 또 언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국 국력이 6위로 상승했다 일본 제쳤다 돼서 택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언론이 그걸 기만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종합순위가 14일, 15일까지인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순위는 정치, 경제 예를 들면 힘이 센 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 정치, 민주 이런 게 다 잘 떼야 되잖아요. 종합순위는 5개단을 미끄러졌어요. 20위로 떨어졌어요. 그걸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안 하대요, 언론들이. 아마 이제 또 그걸 발표를 할 거예요. 언론지수 발표를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얼마나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내려가죠. 확 내려갔을 것 같아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조작을 하고 MBC를 전용기에서 강제로 안 태우고 고소를 두 번 하고 TBS를 탄압하고 MBC를 민영한다고 그러고 Y10도 민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세무조사 들어가고 질문도 아예 안 받지 않습니까? 저번에 안 받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번에 기자회견 안 하고요? 우리가 언론 환경이 굉장히 문재인 정보들로서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외신들의 아시아 지부 헤드쿼터들이 한국, 서울로 많이 왔습니다. 원래는 홍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콩의 환경이, 언론 환경이 여러 가지 중국과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한국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신발로 중요 정보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가 외신발로. 그러면 이게 언론이 확대되는 영역인데 지금 저렇게 계속 언론 탄압하고 하면 다시 외신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민철 선생님께서 임세은 팬클럽 회장하고 싶다. 팬클럽 회장 경쟁까지 붙는 건가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우리 정민철님, 제 끊은 감사하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지금 황당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신년 인사, 아까 정의당 대표 갔다는 그 신년 인사에. 이메일로 초대한 건 사실이던데요. 전화 한 통 없었다면서요. 보통은. 누가 이메일로 초대해요. 요즘 동네 모임도 이메일로 초대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야당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거대, 제1당입니다. 민주당이. 제1당 당대표를, 지도부를 초대를 하는데 어떻게 이메일 띡 한 장 보냅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정무수석도 있고 정무비서관도 있어요. 이들의 역할은 여야 협치에 가장 중점에 두고 이런 거 있을 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통 안 되면 전화를 합니다. 비서실에. 그런데 그거 없이 야, 얘 딱 올라오면 와라고 띡 한 장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메일을 계속 실시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찌합니까? 그것도 예의가 없게 6시 행사 때 2시에 이메일을 보내고 말해야 됩니까? 저희가 솔직히 안 소장님이 저보고 6시 방송일 때 2시에 오라고도 제가 화내잖아요. 그건 동네 모임도. 우리가 개인의 모임도.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번개나 다름없잖아요. 번개는 불참자한테 불리기나 비난이 없는 게 번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번개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이메일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스팸으로 그냥 가서 분리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일 수북이 쌓여가지고 중요한 메일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카톡이나 문자. 전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낸 다음에 받으셨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 의전에 정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야당 대표한테 보내는 거는. 그리고 원래는 진짜 한 며칠 전에 화비를 해요. 없을 수 있냐. 시간 되냐. 그런데 이건 무슨 동네에 무슨 아저씨 막거리 먹으라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케님께서도 이제 이메일 안 봐요. 사실 저도 이메일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tgk님께서 안희구소장님이 임세훈 교수님한테 그랬다가는 안 간다. 갑자기 중요한 모임인데 이메일 4시간 전에 보내놓으면 저는 해달라겠죠. 맞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임세훈 교수님. 우리 참보배님께서 간파 잘했네요. 오지 말란 뜻이네요. 오지 말란 뜻이네요. 오지 말란 뜻입니다. 제발 하지 마라 이거죠. 초대도 안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진짜 대통령실이 엄청난 맹비날 받으니까. 명분을 하나 보내놓고. 4시간 전에 이메일 틱 하나 보내놓고. 보냈는데 니네가 아는 거잖아. 니네가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참으로 어떻게 하는 짓이 이렇게 비열하고 저열하고 유치하고 치졸합니까. 진짜 못됐어요. 한동훈 거 지가 뭐라고 야당 대표 야당 의원에 대해서 출근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또 논평하고. 행정부 고위 관료잖아요. 지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금 얼굴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동훈이 가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런데 맨날 국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야당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공무원 신분입니다.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신분인데 본인 정치활동을 해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위함이. 공개도 안 하고. 본인 정치 행위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세금 받고. 참으로 받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나와서 정당에서 그냥. 정치를 해 그냥. 그러니까요. 국무위원으로서 있지 말고. 한동훈이야말로. 이상민하고 한동훈은 정말 내쫓아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런 두 사람 정리를 못 하니까 민당 지위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긴 긴 몰아내셔야 되는데 올해 심길전해서. 진짜 한동훈 이상민을 몰아내세요. 김건희 특검하고. 오늘 민당을 또 이렇게 호소하고 압박하는 게 주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그래서 그 인사회가 매우. 그러니까 말도 되게 웃겨. 신년 인사회. 처음 들어봤어요. 인사회란 말을. 인사회가 뭡니까. 신년 인사회가 뭐야. 신년 간담회. 신년 하래. 인사회? 근데 정말 가서 인사만 하더라고. 90명인가요? 아니 90명이 더 되더라고요. 106명이었어요. 정말 봉곤 왕조가 왕이 신하들 불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곡차 한 잔 주고. 그래 올해 니네들 잘 살아라. 충성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는 정의당 대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한마디 따지도 못하고. 조세하 선생님 책 드리고 오는 게 정의당 대표가 지금 할 일입니까? 아니 가서 얘기라도 한마디 했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날마다 정의당이 대변한다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이제 신년까지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음해하고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건 안됩니다라고 한마디 하죠. 그렇죠. 가슴 한마디 하죠. 책 주고 옵니까? 찍소리 안 하고 와요. 어떻게 해. 그리고 이메일 받고 갑니까? 진짜. 그렇게 무례한 초대를. 이메일을 정의당은 먼저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기본소득당 대표도 거부했거든요. 용혜인 의원도 올려놨어요. SNS에 직접 봤어요. 자기는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 조문을 왔더라고요. 희생자들에게. 그런데 정의당에 가버리니까 마치 안 간 사람들이 또 약간 민망한 꼴이 됐어요. 참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아니 그것도 본인도 그래도 당의 어쨌든 공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의전 절차 안 까치는데 그걸 혼란갑니까? 따질 생각조차 없어요? 정말 황당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그날 또 진짜 웃겼던 거. 우리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 놀이하고 계시던데 요새? 아니 저는 지금까지 신년 이런 모임 같은 데서 여사님이 온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김정수 여사님은. 그러면 가셨어도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세상에 무슨 업무 짓이 합니까? 아니 뭐 윤 대통령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조선일부에는 또 윤석열이 그렇게 말한 거 아시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밤에 들어가 보면 피곤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 내좀 마귀 랬는데 일을 안 하니까 영부인이 할 일이 엄청 많다. 그런데 총공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맞아요. 영부인이 많이 해야 된다고. 영부인이 바빠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우리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본인 시점은 지금 정치하는 거잖아요. 정치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2의 힐러리를 꿈꾸는 거야? 뭐야 도대체? 촛불하는 힘이 힐러리와 무슨 크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했네요. 두 분이 티따뽕이네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아무리 대변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여사란 말을. 저도 대통령이란 말치기도 싫고 여사란 말치도 해줄 수 있어요. 김건희 씨라고 하시죠? 김건희 씨 정도는. 그래도 김정숙 여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건 김건희 씨로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씨도 존대여 존칭입니다. 제가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여사라고 해야 되는 점. 거기서는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방송의 룰이니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유튜브에서는 지금 누구도 그걸 강요 안 하고. 오늘 여사란 말을 들으면 열받아시니까. 우리 임세인 대변인 생각해서 여사란 말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여성 의원들을 따로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왜? 왜 따로 만나? 어쩔 건데? 그냥 윤석열 말 잘 들어서 단돌을 하겠다는 거죠. 남자들은 윤석열을 불러서 술 먹이고 잡아 족치고. 남자 의원들은. 여자 배우자 물론 여자 의원도 있고 남자 배우자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불러서 배우자들을 자기가 족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저는 대통령 배우자가 의원들을 따로 만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또 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해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라니까요 지금. 아니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의원들한테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부부동반이다. 부부동반한테 간다. 이거는 그냥 양쪽에 맞춰야 되니까 비례를 맞춰야 되니까 한다 치인데 저기가 왜 의원들을 불러서 오라 가라 말을 합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힘 우리가 미워하는 데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힘 뽑은 대표고. 본인은 뭔데? 그렇죠. 의원들은 제가 정말 규탄하는 사람들이나 하지만 몰아내는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영부인은 누구도 투표하지 않았죠. 법적으로도 전혀 아무 주의가 없잖아요. 주의가 없어요. 그냥 의료가 없어요. 불안이 없잖아요. 외교상 법적인 권한은 없고 그냥 외교와 의전 경호 요구상 지원을 해주는 거고 외교 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정도인 거지. 근데 뭐 역할은 있긴 합니다.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든가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대통령이 다 볼 수 없는 게 작고 소소하고 좀 그런 것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기가 의원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나 지난번에 어디죠? 베트남 국가주소 갔을 때 본인이 그거를 왜 지시를 합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책권위를? 거기서 왜 앉아있어 그리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럴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거기서도 배우자도 없이 배우자 없이 왔으면 배우자가 배석 안 해야 돼요. 배석 안 해야 돼요. 원래는. 배석하고 다리꼬고 앉아있고 MBC 기자가 슬리퍼 진무하다 슬리퍼 신고 나온 거에 불과한데 그걸 그렇게 싸가지 없다고 의미하더니 본인들은 슬리퍼 신고 와 있대요. 근데 그게 거기는 이제 상춘재가 상춘재인데요. 그 안에가 슬리퍼를 신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김건희 씨만 슬리퍼가 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주 갔으니까 알잖아요. 슬리퍼. 이렇게 약간 납작한 슬리퍼인데 본인만 국높은 슬리퍼 혼자 따로 챙겨왔더라고요. 그런 슬리퍼 없거든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본인 것만 특별한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상했죠. 거기 왜 앉아있어? 주석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인이 외교를 하고 앉았네. 거기서. 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김건희가 넘버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최순실 때는 권력서열 우리 박관천 전 경쟁이 나오면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윤의 넘버3 박근혜. 이게 밝혀진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윤석열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네요. 넘버원 김건희 넘버터 한동훈 넘버3 윤석열 아니냐. 근데 김건희의 성공이 있다. 권진이가. 이렇게 된 거죠. 참으로. 저 슬리퍼 저겁니다. 본인만 따른 거예요. 저렇게. 저런 거 슬리퍼 없어요? 상춘지 안에. 룡님께서 민주당 안기령 이쁨. 아니 룡님 여기 안기령 부대면이 없는데 왜 안기령. 그렇죠. 안기령 부대면이 예쁘고. 임세윤 교수님하고는 김선수TV에서 방송을. 네. 수요일에 했었고. 근데 제가 그 시간이 이제 좀 못 갈 것 같아서. 그렇죠. 뭐.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못 가게. 아이들이 방아오려고 어렵죠. 그래서 미안했던 일. 운님께서 임세윤 핵귀여움. 핵귀. 늦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쁜거다 핵귀여움이.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무슨. 아니요. 그렇게 나이를 그렇게 또 강조를 하세요. 두 분이 비슷해 보이던데요. 그런가요? 찡찡선우님께서 임세윤 씨 이쁘다. 좋네요. 임교수님 팬들이 엄청 나네요. 어느 날 우리. 오. 안중근TV에서 지금 200명이 넘어 300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쭉쭉 들어와 주십시오. 장한의 화제. 안중근TV. 우이종TV. 인사이트TV. 그다음에 현재 방송계에 큰 인기를 몰고 다니시는 임세윤 교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을 여기서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황당해. 왜? 아니. 자기도 이 청와대에 절대. 안 쓴다. 달 하나도 안 들어간다며. 한 번 한 장도 안 들어갈 것처럼 하더니 상춘제도 그렇고 영빈관도 계속 쓰고. 원래는 그새 영빈관을 몰래 지으려고 예산 몰래 싹 했다가 딱 걸렸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짓는다는 건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어딘 뭐 쓰긴 써야 되는데 용산이 허적파잖아요. 거기 뭐 사실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빈관을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걸 좀 낡았거든요. 그걸 좀 싹 수리를 했어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갈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려면 용산을 왜 갔냐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돈 들여가지고 그 비판하면서 왜 갔냐고. 그렇다고 용산 간 이유가 뭐예요. 청와대 국민께 돌려드린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국민과 소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기자들도 자주 만나고 출퇴근도 보여주고 하겠다 해서 갔잖아요 지금. 그 명분 두 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존이 넘는 예산 낭비만 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국방 안보도 구멍이 뚫리고. 북한을 선제타격했다는 무모한 공약도 웃겼지만은 국방부를 선제타격해버리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간접적 지적적 원인까지 하여 나라 최소한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 그렇죠. 엉뚱하게 용산진무실 관저 사택 전부 다 경찰들 가서 300명이 각각 지킨이라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을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낭비가 돼요. 이런 경찰 인력이라든가. 교통체층, 경찰 인력 낭비, 세금 낭비, 환경 파괴, 시민들 짜증, 민폐. 이게 시간 조정을 신호책이나 이런 걸 미리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한 10분 내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앞뒤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가급적이면 헬기 타고 가시거나 하셨지 차로 길게는 이동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런데 그거는 행사를 가거나 뭔가 어디를 참석하는 거는 한 달 전부터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약간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이 출퇴근을 예측이 안 돼요. 언제 출근하는지도 몰라 심지어. 매일매일 그것도. 그러면 지금 경호에 있는 계신 분들이 굉장히 피로를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출근을 하든가 시간도 들뚱날뚱 하니까 그 몇 시간 전부터 가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관제에 들어가서도 어쨌든 저번에 사퇴근에서 출퇴근 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똑같죠. 똑같잖아요. 가까워지는 했지만. 우이종TV에서 청보리님께서 임세윤 교수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실 수 있는 복 많이 받으셔서 덕담해 주세요. 청보리님께서요. 우이종TV에서도요. 우리 인사이티비에서도 우리 봄의쌀님, 은세송님, 인사이티비님, 청산별공님, 산사대교H님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우이종TV와 인사티비, 안영일TV는 양이삼TV. 지금 아직 10만이 안 되는 우리 TV들이 10만으로 가야 됩니다. 점점 힘을 더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오마이티비, 소울의 소리, 새날, 빨간화재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데 더 우리가 더 김성수TV도 아직 20만 안 됐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스픽스티비, 저 내일 저녁에 생각하니까 광고도 하나 할게요. 내일 저녁에 노영희 디너쇼에 변혜 대표님하고 제가 출연하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내일 저녁 스픽스티비. 목요일 저도 왁자티컬 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는 금요일. 저는 금요일 날. 인생교정 금요일 날.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왁자티컬에서? 좀 거리 두게 합시다. 헤어지는 결심하셨어요? 헤어질 결심하셨어요? 방송에서 저랑 헤어지는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 뭐 저 대신 변이제 짝꿍 하나 생기셨잖아. 제가 변혜 대표님, 임생교수님은 매블쇼에 정영진 씨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광팬이시죠? 네, 광팬입니다. 이야, 참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변혜 대표님도 임생대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책도 읽고 약간 책을 저희 쪽, 저도 사실 그 태블렛이 처음에는 왜 저거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저도 믿음이 생겼어요. 좀 신뢰가 생겨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혹이 상당히 있죠. 태블릿 PC2는 특히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퇴진과 탄핵과 대법원 유죄 선거의 정당성은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역사평가가 끝났고요. 다만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라면 자신의 정책 탐욕으로 상대방을 악마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증거도 있고 이미 충분히 단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 놈들이다라는 걸 그런 차원에서 태블릿 PC권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대표가 감옥까지 가면서까지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한번 우리가 기다만 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동일 님께서 앞으로 안전팀 계속 시청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수지 님께서 빨리빨리 백만 가자. 고맙습니다. 박재근 님께서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박재근 님은 제가 아는 선배님 같은데 박재근 선배님 슈퍼챗 한번 쏴주세요. 촛불하나 님께서도 톤과 제리 결별. 저희는 결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텅디 PD님 김용춘 평가사님 이재 변호사님 홍준이 대표님 안 들어오세요? 슈퍼챗이 아직 없네요. 네 빨리 와 쏴주세요. 슈퍼챗을 빨리 쏴주셔야 됩니다. 황금대지 님께서는 변이들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예전에 험하게 하시고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퇴진의 힘을 모으는 것이고요. 다만 그분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중에 태블릿 PC2,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2는 약간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때 그것을 담당한 수사검사 윤석열 한동훈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이 지금도 민주당 중위기, 이재명 중위기, 문재인 지국에서 소심하는 사건과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맥상통한 거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로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이 또 이야기를 들어가서. 현명도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교육과정에서 5.18 빼버리겠다. 말씀 한번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사기냐면요. 윤석열 후보 시절에 본인은 광주의 5.18 정신을 존중하고 매년 막간 가겠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 행동이었던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사기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렇게 몰래 삭제까지 하려는 정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아마. 실수로 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실수로 뺍니까. 김용춘 평가사님. 김용춘 평가사님 오셨네요. 오케님도 오시고. 다들 요즘 민생경제 어려우니까 슈퍼챗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눈꽃님, 김용춘 평가사님, 오케님 고맙습니다. 작은 정성들 모아서요. 저희가 민주진보 청년 유튜브들의 생계비도 해결하고 안진걸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꿈수 청년 장학금.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작년 12월 22일 날 무려 7명에게 300만 원씩, 2100만 원을 또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또 합니다. 설날 끝나자마자 또 예니 7명, 또 꿈수 청년 장학금. 어느 순간 국가가 됐어? 안진거리 국가가 됐어? 그리고 지난 연말에 민주당 한준호님하고 제가 TVS 어리켓 라디오하고 민생경제공사 안진거리 연합해서 건설 현장의 건설기업이 10대 4,600만 원, 4,700만 원 또 못 받은 분 10대 4,600만 원 이상 받게 해드린 것도 사연 들으셨죠? 저희는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원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들여서 병행해서 억울한 분들 상담하고 도와드리고 꿈수 청년들 장학금 드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방송 나가서 정말 애절한 사인이 접수되면 내일처럼 나서서 그런데 그걸 민주당 한준호원이 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한준호원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국민들이 민주당에 말하는 민생정치고 생활정치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응이든 한동원 이상민 퇴출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정말 속 터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일처럼 나서줘야 돼요. 아직도 한강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열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임세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국회의원을 하면 다이식이라도 하고 삭발해도 하겠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내일처럼 나서주라는 겁니다. 똑같은 취지로 민생경제 살리기, 서민중상층 억울한 사람들. 내일처럼 나서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의 한준호원이 나서주셔서 작년 말에 굉장히 훈훈하게 미담이 됐습니다. 많이 박수 보내주세요. 한준호원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좋네요. 지금 박수 많이 쳐주시네요. 알아서. 우이종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인사이트TV 애청자 여러분. 잠시 진짜 한준호원님 TV에 서리켓 라디오는 박수 쳐주셔야 해요. 이건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내일처럼 한 날 내내 전화하고 찾아가고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임세윤 교수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형진 빈첸시오님 우이종TV 또 들어오셨어요. 인사이트TV 애청자. 이분이 또 임세윤 교수님이 광팬이죠. 저번에 티프리까지 따라오셨더라고요. 이형진 빈첸시오님. 평화방송에도 따라왔고 댓글도 달고. 다투리 평화방송. 네, 네, 네. 이형진 빈첸시오님 기억해주시고. 자, 또 5.18 빠지고. 되게 황당한 거. 그다음에 5.18은 이제 아마 아니라고 배빼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저희가 진짜 빠지는지는 안 빠지는지는. 그리고 연합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아유, 그 연합장. 또 거짓말. 또 바이든. 또 바이든.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면이었다고. 입벌구라니까.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근데 구라는 약간 뻥의 의미도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벌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만 열면. 구라가 약간 좀 느낌이 더. 그렇죠. 입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구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정치공작. 공작. 되게 연합장인데요. 이제 뭐 연합장 보냅니다. 가끔 이제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고생한 의료진. 뭐 이렇게 해서요. 그 해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디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십시오. 완전 표절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 창피한 표절이에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표절을 해 그리고. 굳이 이 그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너무 황당하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림 이런 거 없어요. 잘. 이렇게 그림 이런 게 있는 연합장도 처음 봤네 또 저는. 아니 그냥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 공개된 사진 하나. 뭐 우리 숭례문도 괜찮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올 한해 좀 의미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하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이겁니다. 원작에는 있는 성형 관련된 k-뷰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k-뷰티에서 성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성형 산업도 발전했잖아요. 중국에서도 수술 받으러 오고 그러시니까. 원작에는 이제 성형 산업이라는 게 있었고 술도 있었고 불상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요. 아 술. 술이랑 불상은 따죠. 아 그러니까 술은 윤석열이 떠오르고 k-뷰티는 김건희의 성형 중도 우혹이라고 하자고요. 혹시 가발은 안 빠졌나요? 가발까지는 없었어요. 한 뚜껑 한 가물 오고 있는 한동훈 씨가 또 부들부들 떨어서 뺐을까 봐. 불상. 불상도 빠집니다. 불상도. 불상도 왜 빠져 갑자기. 그러면 요즘 극우 기득교 세력들하고 연대되어 있고 또 무속체력이 연대되어 있으니까 불교를 아예 빼버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또 성탄절에 교회를 갔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성탄절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고 어디서는 또 절 다녔다고. 본인이 뭐 독시를 불리신다라고 또 이러고. 그런데 또 절을 다녔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네.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응?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놨습니다. 이걸 그 유명한 경교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라고 대통령은 선설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다정교 사이잖아요. 그래서 헌법도 그러니까 헌법이 특정 종교에 기반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얼마 전에 그 비슷한 말은 또 한 거 아세요?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영원하다라는 완전히 이건. 어떻게 국가가 소멸하는데 시장이 있어? 그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했어요. 똑같은 거요. 헌법이 교회에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 성경 말씀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살다 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 헌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법학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물론 성경이나 불경이나 또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인권, 인간 존엄성, 자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 이런 거에서 다 기반하는 건 맞지만 그게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러시아의 포르타 혁명. 이게 세계를 민주주의와 맞는 4대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임시정부 헌장도 만들어지고 3.1기민선언문도 만들어져요. 이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게 헌법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굳이 따지면 모든 종교의 어떤 사랑과 박예의 자비가 헌법정신을 그래야죠. 기독교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아가 몇 개인가 봐? 어디든 불교 다니고 어떨 때는 교회 다니고 이랬나 봐요. 김건희가 구약을 다 내린다는 데. 구약을 다 외운다면서. 그거에서 김용민 목사 어디 고발당하지 않았나요? 가짜 제기 허시아일포로 고발했죠. 김용민 목사님이. 아니 본인도 당했다고 그러던데. 고발한 거. 무고죄로. 그렇죠. 그걸 지적했더니 또. 무고죄로. 구단체들이 김용민 목사님 엄청 고발했죠. 많이 당했죠. 우리 베네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은 제가 제일 고발 많이 당한 줄 알았더니 박근혜 이명박 세력한테 이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당했더라고요. 정말 가끔은 이 사람이 분열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까먹나? 알콜성 기억이 이르나? 알콜중독과 그 다음에 즉자적인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거짓말도 아무렇게나 하는 어떤 태도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뭐 참모가 하나 폭로했잖아요. 옛날 참모가 페이스북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중에 59분을 지 이야기만 하고 지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친모진들 보고 하면 잘라버린다고 그러고 중간에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안증하면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마. 자꾸 말을 하니까 위험하잖아. 지금 이번까지 미국에 어? 창피나 받고 말이야. 예. 노무님께서 입벌거윤씨. 정다님께서 안소장님 생방에는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 그렇죠. 다른 방송에 많이 나가는데 우리 안증글TV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작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었어요. 베네 대표님하고 하고 연말에 한기 소장님하고 도입하고 올해는 최소 두 번 이상 화요일 6시 수요일 6시는 고정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방송 준비도 좀 더 깔끔하게 하고요. 그리고 서승만 개그맨님이랑 지금 목요일에는 규모까지 해서 많으면 세 번 활용합니다. 이게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을 해야만이 노출이 많이 되고 10만, 20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유튜버 되는 것은 꿈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하나라도 진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조그만 1호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화요일 6시, 수요일 6시 안정훈TV. 그다음에 임세은, 임세은TV가 만약에 출범하면 안정훈TV, 임세은TV 연합방송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임세은TV 빨리 만들어주세요. 임세은 교수님.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디 PD님을 회유를 해서. 들었지요,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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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신장이라도 하라고. JK님께서 900달러. 900원인데요. 아, 900원인가? 아, 900원. 너무 크죠? 네. 아, 100달러면. 어머, 이건. 제가 순간. 100달러는 너무 크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황금을 먹이를 돌같이 하는 사람인데 순간 돈에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탱디 PD님한테 또 민주진보 청년 유튜브들이나 꿈새 청년 장학금한테 조금 더 기여하고 싶어가지고. 아, 오히려 JKLN님께서 죄송합니다라고 쓰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10실반입니다.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정말 소중한 겁니다.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럼요. 올해 경제는요. 임세윤 교수님도 경제평론가고 경제학 학사, 석사 전공하신 분인데요. 홍준휘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민생경제원구소잖아요. 올해 경제는 성장률이 1.6%로 IMF 2008년 경제이기, 코로나 때 이후로 네 번째 경제이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수출이 좀 더 부진해지고 내수가 부진해지면요.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지난주 목요일날 김강석 박사랑 매물쇼 갔는데 그 김강석 박사도 임세윤 교수님하고 좋아하시죠? 저번에 곽수종 박사님, 김강석 박사님, 민세윤 교수님 제가 경제평화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훨씬 저보다 그 시기는 전문이니까 사상 최악의 IMF 갭의 경제 위기가 온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스태플레이션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론상의 스태플레이션, 그러니까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물가까지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론적이었는데 대한민국 경제 처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가 화해되면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도 이렇게 안 뛰는 디플레이션은 겪었다는 걸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경기로 완전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까지 공공 경제하는 이 스태플레이션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서민층, 상층 분들에게 민생경제연구소 원해달라, 안징을 지원해달라 그럽니까? 저희는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를 안징을TV에 보태겠습니다. 꿈속 청년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안징을TV 들어와 주십시오. 우중TV 인사이트 들어와 주십시오. 슈퍼채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한 이재일 변호사님이나 홍중희 대표님이나 김용춘 평가사님들은 제가 그분들의 가정 상황을 좀 압니다. 가정경제를 알아서 조금 여유 있으니까 쏴라 이런 거였죠. 그렇죠.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에 좋을만한 게 별로 없어요. 경제 이벤트로는. 지금 금리도 아마 몇 차례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긴 했어요. 미국의 물가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0.5% 또 올려요. 그럼 우리는 또. 최소 지금 0.25% 올린대요. 올해 이름은 달에 지금 금리 인상회의가 있어요. 금리 통화기가. 그러면 지금 이것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금지가 8%까지 치솟잖아요. 지금 우리 애청자주택 주담대 전월세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을 텐데요. 5억이 8%면요. 한 달 이자가 333만 원입니다. 한 달 이자만 330만 원이에요. 5억의 8%는요. 계산해 보면요. 이건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임 교수님. 330만 원. 네. 한 달에 330만 원 나와요. 8%? 네. 8%로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이자를 내던 분들이 만약에 1억 대출이 있는 분이라면 기존의 내던 이자 말고 정확히 그동안은 지금 2.7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1년에 이자만 275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기존 내던 이자 빼고.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기준금이 올라가는 걸 그대로 계산하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허리캔나두에서도 제가 tv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전권에서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 떠올라요. 서울시,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모집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 지금 얼마 전에도 황당한 얘기 했던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돼요. 그래. 수출을 돌파하는 건 좋아. 그래서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다.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예요. 그것도 안 나아죠. 아니,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당당 부처는. 수출에 영향을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수출을 돌파해야 되는데 중국이라면 또 딱 끊어버렸어. 우리나라 중국이랑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인데 지금 한 6개월 연속인가요? 지금 계속 무역수지 마이너스가 다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랑 관객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는데 무슨 수출을 돌파합니까? 역시. 그건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 수출이 잘 되려면 한반도의 상황이 평화적이고 만족적 벌려가 되죠. 어느 외국 바이어가 전쟁 날 것 같고 국지전이라고 발생할 것 같고 확전하겠다. 압도적 전쟁을 했다는 미치강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부인은 투가 조작을 저지는데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수출 계약을 맺겠어요? 있는 것도 빼죠. 그렇죠. 이번 달까지 물건이 와야 되는데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수출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김건희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가 더 어려워진 거고요.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당연히 한국이 돌아왔는 자본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빠져나갈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갑자기 교육적 이야기하면서 지방의 고등교육을 다 맡겨버리겠대요. 고등교육은 너무나 공공적인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균형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에 맡기겠다는 건 이거잖아요. 홍준표 같은 또라이성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대학을 다 취업 양성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역사, 문화, 차량 이런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반도체, IT 이런 사람만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가 굴러 가겠습니까? 네. 이 사회가 과학기술로만 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방면에 이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야에 다방면에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노동 모든 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요새 무슨 개혁에 좀 꽂혔어요 지금. 그래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본인이 제일 많이 늘었던 거예요 그거. 검찰 기득권. 네. 그런데 대한민국 친일파 기득권.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말은 좋죠. 결국 무슨 말이냐. 노동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하겠다는 거예요. 재벌 대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하나 노동자들은 그냥 일이나 죽어라고 한 달에 200만 원 받아라. 니네 더 받으면 귀족노조야? 이거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번에 최저임금 200만 원도 아니에요. 150만 원 받고 일할 사람 추돌하대요. 니가 이래라.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시다. 너 맨날 국민한테 반말하고 삿대질 하던데 우리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진짜 5천만 국민들이 손가락 들어서 확 가운데 손가락 들어갖고 니가 제가 참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니가 150만 원 받고 이래봐라. 이 나쁜 놈들아. 니 지금 일하고 있냐? 세금 받고? 2억 인가던데? 영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마음 우리의 청자 마음 담아빠면 제가 영어를 해줄게. Shut up your mouth. 맞습니까? 마우스에요? 마우스. Shut up. Shut up your mouth. 맞죠? 네네. 아유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신미라면서 왜 이렇게 영어가 안됩니까? 저는 원래 반미였기 때문에 영어를 원래 잘할 수 있었는데 영어를 일부러 거부했어요. 일부러 거부하고 그냥 안 한 거고 그다음에 발음도 잘할 수 있지만 일부러 거칠게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처럼. 지난번에 영어 뭐 하나 되게 틀리게 말하면서 내가 고쳐줬는데 그게 뭐더라? 되게 황당했네. 예예예. 자 아니아니 지금 65분 벌써 제가 우리 송년특집이니까 한 시간은 지났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준비하신 거 워낙 준비를 많이 오셨으니까. 아니요. 거의 그렇게 해서 그거예요. 그거 다. 그야말로 자기가 뭐 기득권 유지여 지대출제 그다음에 직무중심 성과급제로 전환. 직무중심 성과급제 전환. 원래 직무원은 호봉제잖아요. 호봉제. 지가 그거 제일 많이 일도 안 하고 느낀 거 아니야? 카비까지 팡팡 쓰고. 카비까지 팡팡 쓰고. 그럴까요? 맘에 안 드는 애. 노조하는 애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그렇게 도입 못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죠. 저상과자로 낙인 찍어서 쫓아내고 망신 주진 않아요. 잘하는 사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국민들이 저상과자들 임금 안 준다고? 그럼 윤석열이 당신부터 월급 반납해? 이러고 있죠. 월급 다 반납해. 그렇죠? 다 반납해. 지지율이 20% 막 30% 그랬잖아요. 집까지. 20%. 그러면 원래 보통 한 70, 80점 내야 되니까 20, 30점이면 월급에 20, 30%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20, 30%도 많이 받는 거에요. 지금 뭐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맨날 술만 먹지. 저녁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굉장히 세게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데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문재인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하시고 청년장치 안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표님의 성정상 그 정도 말씀은 굉장히 센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그런 말씀 원래 말씀이 많이 없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듣기만 합니다. 가만히 들으시고 생각해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도를 넘지 마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형태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나 계시죠? 좋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하고 문재인 대표님 잘 만나신 거죠? 그럼요. 근데 최재성한 정무소 정무소가 왜 늦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소에 했던 분이. 아니 뭐가 늦게 만나요? 10년을 10년을 만나면 됐지. 뭐 언제 안 만나나요? 진직 찾아뵙고 SOS를 하라고. 당대표 되자마자 만나고 그때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훈수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재명 대표를 더 코너로 모으는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니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이거예요. 뭐 선비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른바 고문이니 원로니 해서 선비질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괴물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명 한 명의 이런 야당에 그 야당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당대표 지켜야죠. 그리고 검찰이 자꾸 쑥쑥쑥 눌렀는데 쑥쑥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모이고 뭉쳐야 여기도 아 씨 야당 건드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들게 하지 계속 나와서 무슨 뭐 분열되는 얘기를 하면 그게 결국 본인한테 그 칼이 가요. 그리고 그걸 대사특별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너무 아쉬운 게 자기 때는 직접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었어요. 그럼 대통령이 보나 해야지. 4시간 전에 이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건 정치 도의상도 인간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점에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뭐 말도 안 된 얘기를 해. 아니 4시간 전에 이메일 보낸 걸 어떻게 합니까? 일정도 잡혔을 텐데. 아니 본인이 그럼 국회의장이었을 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4시간 전에 이메일 보내면 갑니까? 아마 본인은 엄청나게 했을 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평균용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봉화마을 갔다가 평산마을 갔다가 있는데 그걸 미리 그러면 대표가 일개 그냥 어? 그냥 시민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야당의 대표가 국가 서열 9위인가 8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일정이 한 달치가 남아 쭉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팩스 한 장 띡 보내면서 소환 오라고 그러고 어? 야. 이따 이거 안 보내면 안 되니까 와. 그리고 띡 이메일 보내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 어떻게 근거합니까? 아유. 본인이랑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아마 당신이 야당 대표였는데 그렇게 했다. 4시간 전에 그러면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만한 면도 있지만 가끔 불같이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놈들이 있노? 엄청 화냈을 거 같아.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을 코너에 몰아. 이재명 당대표도 비판받을 게 여러 개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좀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재성 정무수서 문희상 의장 박영선 전 장관 이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이재명 엄청 온라인 대색대필대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나 민생을 지키게나 활동하는 건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탄압 받고 있고 당대표를 당대표를 어떻게든 소환해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정치 그동안 쭉 세력 다 누리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왜 분열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인터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언론이 또 일부러 물어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만 인터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는 건 아예 안 나와버려요. 맨날 윤석열 찬양하던 언론들이 이재명 까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요. 네.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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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TBS 어렵긴 라디오 이제 갔더니 배종찬 인사이트케일 소장님이랑 정상근 프렌스 기장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어렵겠다. 이재명 대표. 맨 까는 사람만 나온다. 그러니까 같은 당 동지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래 까는 놈. 민주당에서도 최근에 까는 사람이 나온다. 참 어렵겠다. 그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되게 편하고 태평성대일 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태평성대일 때 대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태평성대냐고 지금 전쟁이야. 전쟁. 그렇죠. 날마다 문재인, 문지당, 이재명 죽이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검찰 앞세워서 피사시공표하고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진술 조작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 주고 이재명한테 사법 리스크를 하고 오히려 악단을 풀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노선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얘기할 일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당대표 물러나가야 하면 뭐가 다 하면 누구 차례일 것 같아요. 다 당신들 차례인 거예요. 대표 그렇게 우리가 뺏기고 못 지키면 좋습니다. 좀 시간을 끌려. 알로아님께서 어떤 분들이 변희재 대표랑 김현민 목사는 촛불이 아니라고 해서 속 터지나 그러는데 아니 이분들이 촛불집회에 제일 적극적으로 나오고 생중계하고 이번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에 직접 발언까지 하시고 김현민TV 생중계하고 김현민TV 생중계를 미디어치가 생중계를 받아서 하더라니까요. 뉴스버스도 생중계를 하고 아니 이러면 우리가 정말 정말 옛날부터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운동만 했던 사람들만 촛불집회에 나오면요. 죽었다 깨도 윤석열 타도 못합니다. 여러분. 2016년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까지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나온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민주당만 나왔습니까. 정의당 당시에도 야당 양대 노청 민주당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다 나와요. 촛불집회는 그리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는 게 너무 나와도 누구도 안 우리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러면 민의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무대 올라가면 또 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종나용한 시민세력 노동세력 정치세력 다 모여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품위 넓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하시고 촛불행동이 지금도 창당세력이라고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촛불행동은 수백 개 단체와 수십 개 유튜브의 연대기구라서 창당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아예 안 된다. 창당은 논의도 절차도 없었고 제가 창당을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슈퍼템 많이 들어오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옛날에 반미였다니까 반미장 물어보신 분도 있었는데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됐지만 예전에 보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의 군사독재자들을 뒤에서 몰래 지지해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지했다는 지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70분 방송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임생교수님 이거 산삼순백 하나 먹어야겠어요. 드세요. 임교수님은 벨루와 턱선이 굉장히 가늘어졌다면서요. 그거 한 다음부터. 맞습니까? 턱선은 원래 가늘었는데 이게 산삼순백 이게 여러분 진보개혁 유튜브 광고 많이 해주신 분들이고요. 안딩얼TV에도 이분들이 광고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다 진보개혁 유튜브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꿈쇠청년 장학교를 다 보냅니다. 산삼순백 진짜 맛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변혜 대표님도 되게 좋다고 힘이 싹 솟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김성수TV에서 이거 먹으면 그날 점심을 안 먹었어요. 이게 먹으면 배가 든든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아 30주 영상 나가나요? 30주 영상 나가는 동안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제 10분만 더 방송할게요. 끝까지 나가 계세요. 산삼순백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 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꽂이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서운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와 촛불 하나님께서 가슴 탁선 조심한다. 베인답니다. 아하 정말 임세용 교수님 팬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남군님께서 미군정 때 국민들 학살 많이 했다. 양민들. 맞습니다. 한국전쟁도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한미 동맹으로서 존중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불평등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불리익주어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여러분. 윤석열에게는 군 작전권을 줘서는 안 되지만 언젠가 우리 군 작전권 완전히 데리고 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주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둔 비용을 받아야죠. 우리가 일조 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건 지금 일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번듯한 대한민국 만들어서 민주정부 만들어서 한미 관계를 조금 더 평화적이고 평등하게 만들어 보시자고요. 예. 산삼순백 진짜 좋고요. 마이보험체크도 1800-7947 7917 여기도 강곤하지 않습니다. 상담 정말 친절히 해 주시고 강곤하 임생교수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때요? 마이보험체크에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보험 자격증 3종 세트가 다 있습니다. 네. 보험 팔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네. 보험 가입도 많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격증이 있긴 있어도 내가 보험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무작위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펀드 애널리스트 자격증도 있으시잖아요.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고 펀드 애널리스트는 제가 일을 했던 일이 펀드 애널리스트에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알루아님께서 신당창당하지 마세요. 제 말이요.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근데 촛불 집회에 나오는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 중에 일부가 자기들이 만들겠다. 민주당 못 믿 없다. 뭐 요즘 손혜은 전 의원이란 몇 명이 창당 선언을 했다면서요. 와 손혜은 저는 창당 반대지만 저희가 그분들을 강제로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또 이해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집회에 나오는 걸 못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집회를 열린 공간인데 그러니까 촛불 행동은 절대 창당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반대다. 그리고 촛불 행동은 물리적으로도 창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집회에 나오는 분 중에 일부가 자기들이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 더 좋은 진보정당, 개혁정도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만드는 건 우리가 말릴 수도 없다. 누구나 창당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대신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지지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저희는 더 큰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의 촛불 행동도 너무 작습니다. 힘이. 더 많은 시민, 더 많은 시민사단체, 더 많은 정치력이 집회 나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다음 1월 14일 날 집중 집회했습니다. 2월 3월에 200만, 300만 모여 윤석열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맨날 분열돼 있으면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윤석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렇게 극악 무도하고 포화하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고 정치공작 일삼고 정치검찰 앞세여서 날마다 야당 중심하는 어떻게 이깁니까? 좋습니다. 자, 이형진 빈진이 이렇게 반다는 거 믿어요. 맞습니다. 저는 제 입장도 발표해 놨잖아요. 창당 반단다라고. 아, 우리 저기 닭갈비도 정말 맛있는 춘천화제 닭갈비. 이건 제가 먹방 이번 달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했죠. 광고비도 받아가지고 한 번 먹방을 해서 광고비도 또 받아가지고 지난번 닭갈비 먹방 재밌었는데 춘천화제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 정도 광고하고 자, 임 교수님 이제 새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몰아내야 됩니까? 임 교수님의 봉화는 무엇입니까? 지금 80분 가까이 되어있어요. 특집방송답게. 좀 국민들에게 희망 좀 주십시오. 아니, 언론 환경이 너무 이제 이게 아예 뭐 듣기 싫은 얘기를 아예 안 들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좀 알려야 되는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이 부분은 뭐 매주는 못 나오시더라도 한 번씩 오셔서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기운이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가장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거기가 하도 무식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시민들이 포기해버리는 일도 있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일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눈에 부릅뜨고 관심을 갖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늘 노려봐야 그래도 지금도 무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국민이 무섭다는 거를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물론 아직 뭐 좀 누군가는 물러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가장 큰 거대 야당 이거 말고는 지금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어떻게 보면 문자도 보내시고 열심히 좀 싸워라 이런 응원도 해주시고 하시는 게 뭐 우리가 야당을 또 지키고 이 힘으로 이제 나중에 총선도 200숟가락 되면 그때는 탄핵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말 안 싸우고 뒷짐지고 있는 의원들은 그냥 다음번 총선에서 아웃시켜버리세요. 아유 속이 이제 나네요. 총선 못 받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지 않고 어떻게 진보나 격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에 이어 어려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사태 공공명 급등하고 있는데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쳐서 싸우지 않고 이재명 대표로 오히려 디스하는 것으로 어떻게 국민이 말 만들겠습니까. 정말 도지 납득 안 되니까 임 교수님 아주 그런 사람들 공천 싹 배제해 버려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유종팀에서 단추장님께서 안딩헌 소장도 기어 의심 감사합니다. 네. 단추장님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소개를 한 거예요. 우유종 교수님 MBC에 나와서 김건희 주가 조자 아니 논문 조자 빨리 조사해야 된다고 뭐 인터뷰 하셨던 모양이에요. 우유종 교수님이 학계 검증도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더 대응하고 참여해야 된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숙대가 오늘 본조사에 착수하려 발표했어요. 안 그랬으면 숙대도 권력의 눈치 보고 교육부록도 예산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무서우니까 아마 조사 안 하고 끝내버렸을 거예요. 한동훈 조카의 논문 비리 한동훈 일가에 연세대 계속 우리가 제대로 해라 미주만들까지 나서서 미국의 우리 대미교포들이 나서서 항의하고 대모하고 우리도 막 운동하니까 그래서 본조사 연세대가 착수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요 완전히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진상 밝혀지는 거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아서 대장동 특검 김해 특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정치검찰이 밀리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 불공정하다는 게 60% 갈 것 같거든요. 신년 여론조사는 지금 50% 이상이 수사 정당하다가 나와버려요. 이 언론이 무슨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언론 환경이 악마하고 날마다 검찰 비서의 공표 받았으니까 일반 국문대 입장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나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신직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으로 승부를 걸었어야죠. 지금 검찰은 윤석열 믿을 수 없으니 공정한 특별검사가 수사해라. 수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신의 김건희 특검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답답하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얼른 탄핵해버리고. 맞습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답답한데 저희가 더 답답하게 해드리면 안 되죠. 하지만 날이 풀립니다. 올해가 또 집권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권 1년 차인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은 이르다. 섣부르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략이 없어졌어요. 1월 9일이면 집권 8개월이고요. 3월 달이면 당선 1년이고요. 지금이 집권 2년 차잖아요. 경제 민생은 사상 최악이 기록하고 공공룡은 또 급등합니다. 서민들 중산층들은 도저히 윤석열 정권 무정부 상태에서 오히려 서민 중산층만 죽인다. 부자들 후기꾼들 재벌 대겸 도와주면서 결국 수사도 나올 겁니다. 2월 달에 200만 3월 달에 300만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100만 명 150만이 되잖아요. 인구의 3%가 집회에 나오면요. 동서구금에서 대부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3% 법칙이잖아요. 저는 그게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다 보면 나중에 본인도 힘이 빠집니다. 여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식 너무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면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 지들이 실력 없고 능력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다는 거 아니까 그걸 괜히 막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 그 허세 이제 조만간 없으십니다. 어저께 소리소리해서 그 민주 무속인 신법사님이 윤석열이 강하게 나올 거래요. 왜? 자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강하게 땜빵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땜빵을 또 땜빵하고 나쁜 짓도 나쁜 짓을 막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집권위원차니까 아직 그런 걸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아직 분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김용민 부사님 말대로 총선을 앞두면요. 다가오면 윤석열 지지율 앞으로 30% 때로 20%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두 번째 희망이 근거입니다. 윤석열을 앞에 두고 총선을 치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이 올랐다고 40%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도 보면 응답률이 형편없는 거고요. 대다수에 있는 60대 7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중도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 중도는 30-40대가 제일 중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스픽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비호강 콘크리트 60을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획기적으로 사람이 천사처럼 변해? 그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분명히 저는 지지율이 20%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오래 오래. 오래. 그리고 40%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건 22% 나왔고요. 18% 작년 말에 MBS 4개 조사 기관에서는 36% 나왔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40% 리얼미터 나온 건 맞는데 낮에 2시, 3시에 조사를 해요. 그러면 한가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영업자들이나 여성 주부들 또는 남성 주부들이 많이 응합니다. 복수층들이. 거기다가 원래 지층이었는데 윤석열 못하니까 냉담했던 분들이 60대 70대에서 지금 지지율이 60, 70%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과대표 집대에 있는 거죠. 올해 저는 여러분 장담컨대 지지율이 20%, 10%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 때 굉장한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지도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탈 세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절대 윤석열 얼굴 보세요. 윤석열을 악수하고 있는 사진 어디 현수막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뽑아요. 그럼 안 뽑지. 그렇죠. 그러면 분열의 세력이 나올 거고 레임덕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환경이 매우 안 좋고 지금 경제 정책도 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체감을 합니다. 쟤네가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의 분열과 본인의 실수 그다음에 경제 상황 이런 것이 다 모아지면 결국은 윤석열을 레임덕이 급속히 오고 그게 또 탄핵으로 이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우이종팀에서 부산남자님께서 삶의 일배들이 많이 하는 건가 여쭤보셨는데 세대별로 표본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숫자를 채우거든요. 다만 거기가 원래 한 50% 지지하다 70% 지지하게 되면 전체 평균을 내잖아요. 남녀 평균도 이렇게 남녀도 맞추고 지옥도 맞추고 세대도 맞추는데 전체 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민심은 한 20%인데 60, 70대가 만약에 80% 지지하면 평균이 올라가 버리니까 지지율이 오른 것처럼 착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 벌써 와! 오늘 90분 가까이 했어요. 1시간만 하던데 1시간만 원래 한 7, 80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안정일팀의 정민철님께서 인생 지지율만 오르면 된다. 윤석열은 떨어지더라도 촛불하나님께서 맞다. 고연령층이 최근에 집결했다. 맞습니다. 보수층이 일부 집결했고요. 그건 전혀 이자들도 이사람들도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안보도 엉망인데요. 맞아요. 무인기, 무인기 그것도 하나 못 잡아내는 게 무슨 보수, 보수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난 전부 타다오 무조건 이제 집권 2년 차입니다. 이제 지난 전부 타떠이지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올해 희망이 있는 거 매우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촛불행동도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100만, 200만 대규모 집회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목에 유튜브들 애청자들이 좀 빠졌다고 하는데 참 구독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지도 늘어나고요. 오마이티비, 서울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겨울에 좀 힘이 빠진 거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안에 물러나길 바라는데 안 물러나니까 짜증이 나서 시청 숫자는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희망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임재현 대변님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린 마무리가 이렇게 길죠. 아니, 이제 진짜 인사 작별 인사 90분이나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청자분들께서도 저녁 약속 가야 되고 일도 마무리하고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맛있게 식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대해서 연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계속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잘 감시하시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서울의 소리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많이 응원하러 와주시고 또 목요일에 이제 TV조선 가는 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댓글을 댓글이랑 엄청 싸우신다고 안 그래도 하시는데 굳이 거기 가서 안 싸우셔도 돼요. 아니, 거기서 또 싸울 수 있는 분들은 싸워주셔야죠. 좋습니다. 임재현 대변님 내일 아침 8시 50분인가요? 네, 대충 9시 8시 50분쯤에 서울의 소리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 상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뭐 윤석열 한동원 김건희 이상민 최악의 상 드려야 될 자들이 수두룩하니까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하은기 소장님과 수요일엔 빨간 TV를 하은기 소장님 6시에 안재울TV 방송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6시에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 8시에는 노영이의 디너쇼 스피스 방송 노영이 디너쇼 출연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50분에는 베네드 변님과 함께 유용하 교수랑 서울의 소리 안 변의 토크 출연하고 그날 낮 1시에 왁자찌클 스피스 왁자찌클 출연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수요일 하는 성수대로는 제가 개인전 사정으로 조금 당분간 출연을 못 참고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방학해서 점심 챙겨주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 단축장님께서 5대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윤석열이 10% 합시다 30대 1% 나왔다는데요. 이 조사도 한번 아마 신년 여론조사에서 저는 분명히 신년 기자회견 신념도 안 하고 안보도 구멍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김근혁도 더 나대고 뭐 이런 거 종합돼서 연말 연식 이제 제대로 전수하면 아마 2, 30% 떨어지는 게 나올 겁니다. 경향신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축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매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이제 방송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방송 임생교수만 해서 참 저도 기뻤고 여러분들께서 어 수십 수백여명이 계속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누적되면 뭐 수천명 수만명도 되겠죠. 안정혁TV 의종TV 인사이트TV 서로 돕고 염려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반드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해주시는 삼삼순백 벨로가갈사 춘천화재 닭갈비 그리고 마이봄체크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평지비디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하시면 할 수 있으신가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 토요일날 지배 지배 지배는 매주 토요일 4시에 진짜 전쟁 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천공 한민족은 전쟁이나 정신 차린다잖아요. 천공이 진짜 대한민국 한반도 태진이 평화단 기차에 40도 다음 주 1월 14일은 전국 집중입니다. 또 매시만 모여가지고 2월달 100만명 3월달 200만명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소리 내일 저녁 안재근TV 잘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